성령 받아야 돼요. 그냥 댕기는 게 아니야. 여기 성령 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이 충만히 받은 사람도 있고 조금 체험한 사람도 있는데 아주 충만히 받아야 돼요. 충만히 받아야 되고 내가 떨어져서 기도도 잘 하기도 싫고 교회도 잘 나오기 싫고 게을러 터졌고 이런 말 하는 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몸이 많이 아프다 하는 건 사람이 몸이 아플 수가 있지만 왜 몸이 아플까 별로 다친 데도 없는데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 그냥 몸 아프면 하루 열 장이라도 보혈의 찬송 열 번이라도 불러요. 그러면 아주 이 병마가 그냥 찬송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막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신을 받아야만 이래요. 신 안 받고 성령 안 받고 교회에 다니는 건 가짜야. 이거는 교인이야. 교인. 교회의 성도들을 구분하라고 하면 교인이 있어요. 들락날락하는 교인.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그다음에는 또 성도가 있어요. 주의를 지켜야지 하고 나오는 사람. 그다음에 자녀가 있어요. 어려우나 힘드나 구달프나 철저하게 성소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몸몸과 마음을 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임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그러잖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야.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동네 반장만요. 자기 아버지만 해도 얼마나 뻑였다고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반장이야. 이래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감사한지. 난 어찌됐라 중의 가정에서 작은 아버지가 주신 스님이라 나는 중되라고 했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한테 불경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많이 배워가지고 목 다치는 거 불경하는 건 아주 도가 텄어요. 가짜 중이었다. 내가 딱 눈 감고 막 목 다치는 흉내를 내면서 불경 한 3절만 외우면 벌써 다 달아났어요. 자기 가짜가 들토이 나니까. 그런 나 같은 천한 인생을 주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착해서 거룩해서 귀해서 죄를 덜 지어서 그래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인은 그대로 생기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악한 그대로 독한 그대로 음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를 주님이 그냥 무작정 부르시고 그래서 불러놓고는 우리를 연단과 고난과 환란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다듬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풀부에서 금을 만들고 동안에서 은을 만들고 인생 채찍고 사람 막 뛰기로 우리를 만들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이 어린아이 비틀거린 걸 손 딱 잡고 끌어 땡겨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야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생명 걸자 죽자. 죽자야. 죽으려고 마음먹으면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은 오래 사는 거 좋아해요? 수명장수 한다고? 나는 우리 엄마도 66세 가고 아버지는 40세 전에 가고 해서 단명하는 가정이다. 내가 이렇게 실기니까 86살까지 살 줄은 몰랐죠. 그런데요. 그런다고 녹용을 먹은 것도 아니고 영양제를 먹은 것도 아니야. 된장찌개 하나만 있으면 그냥 먹지. 반찬 없다. 나는 해본 일도 없어요. 범상에 감사해요. 어쩌다가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갈 걸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벙어리 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뻔했냐는 말할 수 있으니까 복음 전하고 다리가 성성하니까 또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나. 생각하는 건 전체가 감사할 것 뿐이야. 여러분은 감사를 한 번 적어보세요. 노트 같다고.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얼마나 써도 끝도 없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마의 메시아가 되시고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 할 것이 많더다. 있을 것을 예비해놓고 너희를 다리로 다시 오마신 주님이 우리가 지금 기쁘다. 구주 오셨데도 아니고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는 저 천당목 얻을 자 회개하라 했다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아주 어렵잖아요. 희한하고 얄궂은 일이 다 있잖아요. 모든 것이 예측뿐. 우리 지금 텍사스의 우리 아들 목사님이 엊그제 전화가 왔는데요. 전구치는 돌. 지난번에는 탁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전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다는 거야. 내년에는 기상예보자리인데 내년에는 더 큰 우박이 떨어진대요. 요한계식에 보면 그렇잖아요. 100근짜리 우박이 떨어져. 하늘로부터 100근짜리 우박이 떨어져. 100근짜리면 내가 100근 좀 넘거든요. 나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다 작살라는 거지. 이번에 우박이 맞아 죽은 사람도 많고요. 아주 자동차 다 거달라고 이랬어요. 요한계식에 100근짜리 우박이 떨어졌는데 100근짜리가 얼마냐. 한 달란트가 100근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런 세대를 어떻게 지나가겠느냐고 은혜 가운데 믿음 안으로 하나님을 전복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교재 십장의 보혈로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신하고 좀 더 먼 성도 교인 자리에서 앞자리로 바짝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다듬어지면서 허락되어진 영육관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